오늘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피니스입니다. 이게 엑소티비인가요? 네. 그렇죠. 저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이거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 유행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진짜 유행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유행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난 어허 난 네가 좋다 너는 내게 모든 게 처음이 돼 뭐가 어때 내가 또 그렇지만 네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오래 기다리신 만큼 더 좋은 음악과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퍼포먼스 보지 못할 건 엑소의 다양한 모습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네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최고의 시간식이죠? 그렇죠. 멜론 뮤직 어워즈가 올해가 설계를 막았다고 하는데요.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 EPD였습니다.